고맙습니다 아, 저거는 다른 곳은 막을 거야 대비해서 나쁠 건 없어 우리 배에 GPS 트래커가 있어 봐라 미사일을 설치하면 계속 추적할 수 있을 거다 컨테이너를 찾아야 돼 뒤나라면 어디 있는지 알았을 텐데 석가 목록은 하보마스터 사무실에 있어 타워? 그래, 거기 알겠다 조금 불편해서 ㄷㄷ 적 JLTV가 보인다 삼각차를 처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 코니가 미사일을 가지고 도망가게 두면 안 돼 적 감옥 놓고 트래커를 찾아 코니가 미사일을 가지고 도망가게 둔 ㄷㄷ 어? 아멘 한굿 타워에 접근하다 어? 으악 ㄹㄹㄹㄹㅇ 어? 저 칸 목록을 찾아야 돼! 4월 3층이 사무실이다 기록이 있을 거야 저 칸 목록이 근처에 있을 것 순항 미사일 온라인 대리기 시작한다 조심해 논들이 날 노린다 저 칸 목록을 찾고 있다 사보 마스터의 사무실은 3층일 거다 확인해 봐 저 칸 목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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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치가 살겠다 3층이다 사무실을 찾고 있다 사보 마스터들은 깔끔하지 찾기 쉽게 정돈되어 있을 거다 저 칸 목록은 저 칸 목록은 이리와 이 위치에 에너지 이리와 이 위치에 어떻게 Membership 어?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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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